지금 미투운동 때문에요 뭐요 펜스룰인가 이제 여자들이랑 밥도 안 먹는다 이제 우리 따로 삐뚤어진 아이들처럼 막 구신다고 하더라구요 아니 미투운동에서 요구하는 게 되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원래 원래 그래야 되는 건데 원래 당연한 걸 요구했다고 응 나 삐졌어 안 놀래 너랑 안 놀래 너가 그렇게까지 나한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어 이런 식으로 좀 지나가야 할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그 마음도 좀 한번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참 유치한 짓을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일 안 하겠다는 생각만 품고 살면 당연히 걸릴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과하게 오바를 하는 걸까요 평소에 그런 짓을 막 했다는 얘기죠 신경 안 쓰고 살아왔다는 즉 내가 당해서 쉬는 일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껏 하고 살다가 그러면 이제 잡혀간다더라 어디 고소된다더라 조사 받는다더라 하니까 이제 선을 모르겠는 거죠 어디서부터가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으니까 일단 안 만나야겠다 자 이 발상이 얼마나 제가 볼 때 유치하다고 제가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선을 모르신다는 게 문제는 당신 잘못했어요 라고 했을 때 뭘 잘못인지 모르니까 아예 안 만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선을 알면 아 내가 그러면 그것만 안 하면 되겠구나 이게 이게 자명하면 그렇게 오바떨 일이 없는데 왜 갑자기 오바떨까요 자기도 암묵적으로 사실 알면서도 해왔다는 얘기죠 아주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늘 해왔고 내가 나를 봐도 통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 선도 잘 모르겠고 선을 알아도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아예 피하자는 거죠 아 나 또 보면 만질 것 같아 이런 마음 아니니까 괜찮나요 나 왠지 술 한잔하면 만질 것 같아 나 내 손을 나 못 믿겠어 아예 안 만나자 자 이런 지금 이 정도 사회라는 걸 우리가 알자는 게 제가 그분들 뭐 비방하자 단순히 비방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용하자는 거예요 이 정도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일본보단 나아요 일본은 미투운동 자체가 퍼지지도 않는데요 사회가 견고하게 피해자만 몰아세우는 문화라 아예 퍼지지가 않는데요 우리는 더 나은 실정이다 그럼 더 낫다는 건요 여기서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면요 우리는요 훨씬 그 앞선 어떤 문화 수준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지금 벌써 대학가나 어디나 술집이나 지금 확 문화가 바뀌었대요 그 종업원도 함부로 안 부른대요 존칭스인데요 요즘 뭐 언니야 막 이상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또 반말 막 섞어서 그런 말이 이제 일절 딱 끊어지고 선후배 간에도 조심하고 아 나 못 살겠어 이런 문제 있지 않나요 아 나 이런 문화 너무 불편해 어떻게 사셨던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양심을 계속 우리가 주장해왔던 우리로서는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말자고 계속 주장해왔던 우리로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 펼쳐지고 있는데 충격이다 경악이다 나 이렇게는 더 못 산다 그래서 미투가 분명히 어느 누구 정치 세력의 공작일 거다 막 이렇게 몰아세우는 그 마음에는 못마땅한 거예요 이 자체가 지금 못마땅한 거예요 왜 남자를 자꾸 몰아세우는 거야 남자의 이런 욕정을 왜 무시하는 거야 막 이런식 발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찰의 시간을 겪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양심 성찰을 어떻게 하다 보니 하게 됐어요 지금 갈 때까지 가니까 하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양심을 돌아보고 돌아보고 원래 양심 성찰할 때 인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제가 그거예요 사실 치욕적이거든요 양심 성찰 해보시면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봐야 되니까 좀 치욕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볼 때 나는 늘 옳은 사람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늘 여러분의 판단 기준으로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의 판단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은 늘 옳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대성인급이죠 여러분의 판단 기준으로 볼 때는 왜냐 여러분의 판단 기준으로 옳은 건 옳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오 할 건 아니오 해라 그 애는 다 악에서 나온 소리다 내 말이 여러분 마음이 그렇대요 내 말이 이렇다고 내 기준하고 예수님이 다르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성찰을 처음 할 때는요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는요 치욕이 오는 게 맞아요 견딜 수 없는 치욕이 옵니다 당장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가족들한테 나의 단점을 하나라도 지적해달라 너희들이 가족들이 해달라 나 괜찮다 진짜 수용할 거다 인욕하겠다 해달라 그랬을 때 충격 먹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상대방한테 정말 못 견디겠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미투가 그런 거예요 나는 꽤 센스 있는 부장이야 막 하고 있었는데 악마였다라고 이렇게 나오면요 충격 먹죠 분명히 나도 걔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뭐 이제 헛소리를 막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기 세계에서는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감정 오감을 자기가 재구성해서 살아가거든요 그 기준이 양심의 잣대랑 얼마나 뭐냐 얼마나 가깝냐 따라서 가까운 분은 사실 성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옳다 생각한 거 하고 아니다 생각해서 안 하면요 남들도 다 흡족해요 보편적 기준이니까 그런데 개인만의 기준일 때는 자기 기준대로 밀고 나갔을 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걸렸을 때 반성도 제대로 못 하시는 이유가 자기 기준에서 자기 자기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받아들이면 내 생이 날아가요 내 생에 내가 옳다고 살아온 모든 게 날아가잖아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반발하는 거죠 상대방을 비난하고 근데 여기에 이 미투도 공작일 거다 그걸 주위에서 바라보는 팬들까지도 같이 호응하다 보면 갑자기 미투가 이상한 공작에 의해서 진행된 그 피해자들도 그런 공작인가요 미투 운동 자체에 공작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인정해요 왜 모든 좋은 일에도 분명히 숟가락 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이득 보려고 또 욕신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꼬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작의 가능성을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런 눈으로 보시는 건 좋아요 세상을 이면까지 보시는 건 좋은 태도인데 자 그런 발상에 뭐가 문제가 있냐 설사 공작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피해자가 가짜입니까 여러분은 그것만 보셔야 돼요 현명한 국민은요 그런 소리에 모든 일이 다 공작이고 꼼수죠 지금 남북 대화하려는 것도 남한의 공작 아닙니까 어떻게 북한을 그냥 어떻게 해보려는 비핵화 시켜보려는 쉽게 말하면 다 꼼수고 다 공작인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이 피해자가 진짜냐 가짜냐 가해자가 진짜냐 가짜냐 그 가해자는 정당한 처벌을 받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국민이 깨워서 지켜보시면요 공작이니 뭐니 휘둘리지 마시고 계속 국민이 이 관점만 갖고 가시면 설사 누군가가 여기에 이 좋은 일에 공작 꼼수를 쓰더라도요 그게 다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좋게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 양심 운동으로 귀결되고 끝나요 그런데 공작일 거야 꼼수일 거야 하면서 자기 편 편 들고 자기 편 편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피해자를 다 무시해요 피해자를 꽃뱀으로 보이거나 피해자한테 또 2차 가해를 합니다 죄를 더 짓고 있어요 죄를 더 안 짓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문제가 풀릴 텐데 꼼수니 공작인 당장 내 욕심에 흡족한 말들을 막 들어가지고 이 상황에서 결국은 양심 운동을 양심을 갖다가 다 그냥 짓밟아 버리고 결국 자기들의 욕심의 논리로 끌고 와가지고 욕심법만 충만한 일로 만들어버리면 결과가 참당할 겁니다 문화는 더 땅에 떨어지고 서로 결국 모든 일이 꼼수였구나 해서 꼼수로 흘러가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일조하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이게 누군가가 나쁜 수를 써서 이렇게 일이 잘못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켜보는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안 지켜봐 주고 양심적으로 그거를 옳은 걸 옳다 그른 걸 그르다 안 해줘서 일이 망쳐진 건데 다 남탓합니다 지금 지켜보는 국민들 책임이 커요 미투에서 또 위드 유 하잖아요 진짜 난 양심을 응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양심에 맞으면 비난도 하고 바로잡고 양심에... 뭐라고 했죠 제가? 양심에 맞으면 응원해 주고 양심에 어긋나면 비난하고 잘못 잡아주고 거기다 더 보태지 마시고 여러분의 욕심을 딱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아시면 누가 꼼수를 부리더라도 이게 바로 잡혀지게 된다니까요 꼼수 부리다 더 안 먹혀요 꼼수가 꼼수가 먹히려면 상대방도 국민들도 욕심의 법에 끌려와 줘야 돼요 징역 논리에 막 흔들려 줘야 돼요 국민이 근데 국민들이 아무리 꼼수를 써도요 딱 양심에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만 하고 계시면 술을 못 씁니다 꼼수 부리다가도 그 결과는 좋게 될 수밖에 없어요 손 털 수밖에 없습니다 안 먹히니까 근데 이 꼼수라더라 역시 내가 미투 왠지 싫었어 꼼수 막 이런 것만 들려요 피해자들의 아픔의 소리 나 진짜 죽는 것보다 힘들게 살고 있다 이런 소리는 안 들리고요 달콤한 소리만 들립니다 우리 편 유리야 우리 편 살리자 상대방이 뭔가 이건 의미일 거야 안 믿겠어 꽃뱀일 거야 진짜 꽃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알아보셨나요 진짜 피해를 입으셨는지 진짜 피해자면 어쩌려고 그런 말 함부로 하세요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것도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 홍익학당 홍익당 차원에서 미투운동 응원한다 이런 문화가 원래 당연히 해야 될 문화인데 이제야 말이 나왔잖아요 당연히 내가 성폭력을 당했으면요 당연히 말을 하고 사회에서 바로잡아 줬어야 할 너무 지당한 일이 말도 못하고 몇 년씩 이렇게 참고 있다가 이제야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지금 말하냐 너 수상한데 그래요 그때 말했어야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때 말했어야지 갑자기 남들한테는 성인급의 이런 도덕 수준을 요구합니다 자기들은 아마 잘도 그냥 버티셨을 거면서 남들한테는 별의별 소리 다 해요 쉽게 얘기하지 맙시다 오늘 제가 한번 페북에 보니까 중학교인가요 교사한테 성폭력 당해가지고 7년 8년을 참고 있다 미투운동 때는 힘을 내서 가족들한테 알렸더만요 부모님은 머릿속에 하얘져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하고 써놓으신 글이 있습니다 봤는데 여러분 가족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도 그런 소리 하실 거냐는 거죠 8년 동안 왜 묵혀놨지 이런 소리가 먼저 나오실까요 아니면 머리가 하얘지실까요 이런 자연스러운 양심의 감각만 우리가 따라갑시다 분명히 여기에 숟가락 얹겠다고 온갖 몰이배들이 덤빌 겁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양심에 맞으면 맞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과하게도 하지 마시고 딱 그만큼만 맞다 아니다 하고 가시자는 거예요 이 정신으로 버티면요 분명히 결과가 좋게 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비판 잘 안 하잖아요 제 페북에 정부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왜 아니 그 제가 뽑을 때 이 정부는 어느 정도 하겠다 예상 못하고 뽑은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데서 더 잘하게 응원해 주는 게 먼저죠 또 못하는 부분은 냉정히 혹독하고 이건 진짜 비양심이다 하는 건 지적하는 것도 맞지만 못할 걸 자꾸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정부한테 여러분 자녀 키울 때도 자녀 지내보면 알죠 뭘 잘하고 뭘 못하고 그러면 잘하는 거 더 잘하라고 하고 못하는 거는 좀 눈감아 주기도 하고 근데 비양심적인 짓거리를 하면 못하는 게 아니라 재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욕심을 부리면 단호히 뭐라고도 하고 여러분 정부를 결국 그렇게 국민이 견제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정부한테 너무 완벽한 걸 바라면 그럼 뽑기를 그러면 뭐 4대 성인들을 뽑아 놓으셨어야죠 애초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 대해서는 일정한 견제와 또 국민들의 응원 이게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주인의 대리인을 뽑아놨으면 그렇게 관리해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주로 비판하는 건 문바나 이런 분들을 비판한 이유는요 저는 국민을 비판하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인데 정신 차리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정부가 더 잘할 수 있게 국민이 깨워서 양심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이걸 계속 묻는데 싫어하시더라고요 빠가 되지 맙시다 그러면 막 싫어하세요 왜 우리만 욕하느냐 박바부터 욕해라 저는 다 욕하는 거예요 종교의 빠건 뭐의 빠건 양심보다 뭔가를 우선시하는 그런 빠 집단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국민이 그래버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자 이제 이런 거 이제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까지 좀 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로 내 문제로 돌아올게요 이 돌을 당한다는 거는요 남 욕하다 끝내면 안 돼요 찐찐하실 거예요 남 막 욕하고 나면 후련하죠 나는 이제 돌아가면 나는 이런 생각이 나요 답답해져요 막 미투운동 욕하다가 돌아서서 전화 걸어야 되고 그러면 넌 나 용서했지 이런 식으로 자기도 캥기능이 있으면 이게 당당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럼 우리도 반성하자는 거죠 내가 남들한테 반성을 요구한 만큼 우리도 반성합시다 돌아서서 혹시 그럼 먼저 몰라부터 합시다 자기 부인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근원적인 영을 만납시다 그 안에서 그 영의 관점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 혼이 그동안 욕심법 세상법 따르느라고 죄 지은 건 남한테 잘못한 거 솔직하게 돌아 봅시다 지금 이 미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욕으로 여기는 분들이 등장하듯이 여러분도 치욕스러울 거예요 내가 나를 비판하는데도 치욕스러울 거예요 어떻게든 변명해 볼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아니야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뭐 어쨌어 상대방도 좋았을 거야 막 헛소리 하다가 나중에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 건 아닌 거잖아요 인정하면 자유가 옵니다 인정하면 자유가 오고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도 이제 돌아보게 되고 그때 이제 양심이 살아나요